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네시가 첫번째 촬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자 두번째 보셔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물을 또 멋지게 여사 기저와 함께 자 왼쪽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시 뵙겠습니다 자 유미님 유미 튜저에 봤을 때 유미님이 걸어왔을 때 그 유미씨가 너무 멋지게 보일건데 네 그 멋진 모습으로 정면부터 첫번째 보셔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자 오 멋지게 넘어 주셨구요 자 에너지의 저 유미인을 함께 맡아보고 계십니다 네 멋진 하트로 귀여운 하트로 자 그리고 오른쪽 팔찌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자 제이든님 제이든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어 어 어 어 귀엽게 네 두 번째 보셔야 떼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재님. 네, 정면을 들어올까요? 네. 자,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민재님 첫 번째 포즈부터 정면부터 하겠습니다. 네, 얼굴 최대한 가리지 않게. 오우. 많이 힘난 민재님이라고 소개해서. 조심하십니까.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오우, 우리 비율 담당. 마사미. 오우, 멋지겠군. 자, 맨쪽 다르게. 보실게요. 오우, 우리 일본인 멤버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우, 귀엽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자, 정면 볼까요? 자, 우리 분위기 메이커, 켄빈. 정면 보세요. 약간, 이상해. 진짜. 오우, 아저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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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저씨. 오우. 오우, 아저씨. 오우, 아저씨. 오우, 아저씨. 오우, 아저씨. 오우, 아저씨. 오우, 아저씨. 이어서.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갑니다.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선배님 약간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의 매력이 약간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선배님. 네, 웃으니까 너무 또 귀엽게. 네, 좋습니다. 웃는 게 너무 있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어우, 우리 빛나는 맘의 옷. 네, 정면석. 네, 성버지 보자가겠습니다. 오우. 어, 강렬한 눈빛을 또 함께. 자, 왼쪽까지. 자, 오른쪽까지. 어, 강렬한 눈빛을 또 함께. 네, 정면석. 네, 정면석. 네, 정면석. 네, 정면석. 네, 정면석. 네, 정면석. 좋은것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오라오즈가 왼쪽도 봐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자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그 기대만큼 멋진 실력으로 보답할 멤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우측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적 포즈로 우리 멤버들이 함께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좀면 다시 보시구요 두 번째는 어떤거 가볼까요? 포인트 안무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안무 전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안무 또 강렬한 또 임상과 함께 멋지게 또 코드를 취해주게 되십니다 어 정말 멤버들 색깔이 특이한 만큼 색깔이 정말 다양한 만큼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수 있는 멤버들 왼쪽 보실게요 보십니다 자 한번 포인트 안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단지 가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볼아트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드디어 느낌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볼아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또 멋진 복근을 또 자연스레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도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번 무대를 위해서 정말 어 피포도로 이미지에 맞게 멋진 의상과 멋진 무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쪽도 가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렇듯으로 오른쪽도 그리고 자 영상기장입니다 한번 정면부터 가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씩 네 가보도록 할까요? 네 첫번째부터 건호씨부터 네 가고 다른 분들은 네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뵙겠습니다